쥬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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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쥬돌이 입니다 어허 그래 자 일단 팀관리를 보죠 팀관리 스카우트 스카우트 이렇게 좀 느린거 같니 김성현 김성현 정범모 온거 안나오나 정경대 정이윤 어 안지만 삼성라이언즈 안지만 삼성라이언즈 정의윤 아까 정윤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평호 자 일괄탐색 눌러주고요 자 소지품에 뭐가 많이 있니 없네요 그러면 신구대전을 한번 해볼까요 저랑 조금 비슷하신 분 해볼까요 제가 13200이니까 플렉셋님하고 하면은 조금 비슷하겠네요 흠 자 한번 해보죠 저랑 비슷해야 그래도 흠 할만하죠 안그럼 너무 오래 공격 만든다든지 너무 오래 수리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오더라구요 이거 하고 이승엽 강화 좀 하겠습니다 한계 돌파하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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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시그니처가 있네 수비상화 정민철 김재환 어우 김재환 시그니처 예수력이 에스스 카리스마 테이블셋 음 멋있다 나도 시그니처를 빨리 모아야되는데 빠르게 1루로 아웃 투아웃 김현숙 골든블러기 오우 위험했어 스페이스 서라이트 그렇지 삼자웃 나는 공격을 안하니? 무선춤전을 준비했습니다 안 돼 충전하면서 해야 돼 그렇지 탐덕도 결정 1 아우 무섭다 쭉쭉 뻗어가는 곳 아웃이네요 아 아쉽네요 언제 내가 1점을 꼽았지? 와우 함덕주 너무 무섭다 스크린샷 한번 해보죠 대단합니다 아하 다시 수비상황 김현수 골든블록 스트라이프 아우 홈런 맞았어 역전 홈런이죠 나는 공격 안하니? 자 무사 2루 공격기에 그렇지 안타 페어볼 2루까지 2대2 동점 자 이승엽 이야 이승엽하고 최원준 이걸 스크린샷 해야겠네 이렇게 한번 어떤 거를 썸네일로 쓸까 고민스럽네요 자 신중하게 은공 아 그리고 이승엽을 고유능력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한번 변경권이 좀 많이 있을 때 할게요 한 개만 있을 때 하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2대2 동점상황 자 이럴때 이기려면 좀 치사하긴 하지만 스퀴즈를 대야죠 그쵸 자 다시 공격기에 자욱이 2루타를 쳤습니다 오케이 안타 홈까지 가니? 아닌데 아닌거 같은데 자 무사 2로 차우찬 김재환 무섭다 자 주자는 승무 3점차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투스트라이크 어우 3점 사실 볼에다 던진건데 양위지 배팅머신 슬러거 한방맞으면 끝나는거구요 삼진이나 뭐 다른거 뜬공 오케이 뜬공 승리를 가져갑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세이브를 챙기구요 자 이승엽을 강화를 좀 합시다 자 이승엽을 강화를 좀 합시다 아아 강화가 아니라 한계돌파죠 뭐 나중에 쓰려고 그랬는데 한번 사용하죠 흠흠 자 한번 더 쓸까요 사실 나바로도 써야되는데 참 나바로도 안 나와요 카드가 선수 강화까지 하려면 복권이 좀 있나 하나 노멀 복권 47개 2개 레어 복권 10개 플래티넘 플래티넘 복권 2개 그래놓고 선수 강화 이승엽 이승엽 레전드 에이 b a b a a 전부 에이 까지 올릴 수 있긴 한데 고민스럽습니다 이 스킬을 자 하나만 더 강화 를 하면 되 겠네요 나중에 골든글러브 2015 가 많이 나오면 다른 팀 2015 도 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허 돈이 얼마 없는데 아 이게 딱 강화할 때 그 느낌이 좋아요 그쵸 짠 가면 더 크잖아 어흐 그렇지 이렇게 떠 줘야 돼 선관에 많이 오르네 자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으 감사합니다.